지금 소개할 기업 또한 코스닥이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5월 말쯤에 상장을 했는데요. 상장하고는 조금 하락 추세였는데 최근에는 전기전자 업종들 상승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업이냐면 센서 전문 그런 제품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인데 우리 제 옆에 있는 이지혜 기자가 박상희 대표님이신데요. 만나고 왔습니다. 현장으로 가보시죠. 오늘은 코스닥 세뇌기조 3형 SNC를 찾아왔습니다. 박상희 대표를 직접 만나 기업의 경쟁력과 비전에 대해서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기업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 3형 SNC는 21년 업력의 국내 토종 센서 기업으로서 저희가 소재 합성서부터 또 반도체 웨이퍼 소재를 만드는 공정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 인력과 설비 기술을 모두 한 지붕 아래 갖추고 있는 일괄 공정할 수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저희 제품은 그린 뉴딜의 근간이 되는 환경, 에너지, 건강과 관련된 센서로서 저희 대표 제품인 온수도 센서 휴미칩은 그 휴미칩이라는 것은 시스템 반도체하고 저희 센서 소재를 합쳐서 만든 칩형 온수도 센서, 아주 작은 온수도 센서, 디지털 온도 습도 센서로서 그 센서는 저희가 20년 전쯤 개발을 해서 10년 전서부터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인 미국의 포드 자동차에 지금 10년간 누적 대수 약 한 1,500만 대분의 제품의 자동차에 적용되는 그러한 센서입니다. 3형 SNC의 가장 큰 기술력과 경쟁력은 무엇입니까? 칼리브레이션이 뭐냐면 센서가 만들어지면 이렇게 센서가 다 고르게 정확하게 나올 수 있도록 검교정을 하는 공정을 말하는데 저희가 갖고 있는 ACIS 라인에서 Automated Calibration Inline System 연간 약 한 500만 개의 칩형 온수도 센서를 만들 수 있는 자동화 칼리브레이션 라인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동화 칼리브레이션 라인을 가지고 고객의 맞춤형 그런 센서를 고객이 원하는 대로 칼리브레이션에서 검교정에서 만들 수 있는 그런 설비를 또 갖추고 있는 게 저희 그 기술력의 핵심 기술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연비 절감을 하게 되고 앞으로 이제 전기차 시대가 오면 이게 더 중요해질 겁니다. 왜냐하면 전기를 세이브하는 게 곧 주행거리를 늘릴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에너지 절감하는 그런 효율을 높이는 그런 센서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고정밀 센서는 어느 제품에 사용이 되고 주요 수여처는 어디입니까? 고정밀, 고실내 센서로 가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실제로 또 그런 분야에서 많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저희 휴미칩의 경우에 약 80%가 해외 수출입니다. 20%가 국내에서 소유가 되고 있고 그 80% 해외 수출 중에서 저희 자랑스럽게도 저희가 자동차라든지 그 다음에 에어컨이라든지 해외 유수회사의 에어컨이라든지 또 스마트 산업, 스마트 농업 같은데 이런 쪽에 많이 적용이 되고 있고 해외에 아주 유명한 그런 예전에 제네럴 일렉트리, G이라는 회사에서 저희 회사 센서를 ODM으로 그러니까 주문자 상표 제품으로 저희 회사 제품을 가져다가 미국이라든지 유럽 쪽에 팔기도 하고 그런 제품입니다. 4차 산업 시대를 맞아서 산업의 패러다임이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기회 요인이라고 보십니까? 스마트 산업의 발전이라든지 IoT의 발전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저희 회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제품들 특히 실내 공기질 환경센서, 복합 환경센서의 기술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 굉장히 좋은 블루오션 시장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저기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 공기질 센서, 복합 공기질 센서에 Q라이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센서를 미세먼지 센서라든지 온스토 센서, 가스 센서를 합쳐는 그런 복합 센서에 지나지 않고 저희는 거기다가 어떤 소위 말해서 인공지능, AI를 좀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런 패러다임 변화가 저희 온스토 센서, 또 미세먼지 센서 이런 복합 환경센서 부분에서는 커다란 기회를 가져다 준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고객 다품종, 소량 다품종의 그런 어떤 고객의 니즈에 맞출 수 있는 커스터마이즈된 그런 센서를 만들 수 있는 저희가 가장 원천 기술력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해외 기업과 기술 협약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해외에 영국이라든지 유럽, 또 미국 쪽에 특히 유럽의 회사들이 100년 넘는 강소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국내나 이런 데들은 사실은 센서만 이렇게 한 기업들이 20년 이상 한 회사들이 별로 없고요. 저희가 20년간 같이 알아왔던 외국 회사와 같이 기술 협력을 해서 소위 말해서 아주 고가의 노점계를 저희의 양산 기술과 저희의 기술력이 합쳐져서 고가의 노점계를 약 한 10분의 1 정도의 가격까지 내리는 내려서 새로 개발하는, 공동 개발하는 그런 지금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 곧 판매가 될 그런 예정입니다. 곧 그 현장에 적용이 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쪽에 특히 우리나라가 그런 가전이라든지 또 스마트 가전, 또 자동차 이런 쪽에서 세계를 리드하는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국내 고객 쪽에 조금 더 맞춤형 센서를 생산을 해서 국내 고객 쪽에 마켓 센서를 좀 더 넓혀나가는데 저희 포커스를 좀 맞추고 있습니다.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 저희가 수출돼 국내수의 비중이 한 50대 50 정도 그렇게까지 끌어올리려고 내수 쪽에 조금 더 신경을 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목표와 비전 설명 부탁드립니다. 특히 공기질 환경 센서에 집중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원천 기술력, 핵심 기술을 계속 키워나감으로써 전 세계 마켓 센의 1위 이런 것보다는 기술력이나 이런 쪽에서 없어서는 안 될 그런 강소 기업이 되는 거고 앞으로 50년, 100년의 그런 역사를 가진 센서의 강소 기업, 환경 센서의 강소 기업이 되는 게 저희 비전입니다. 지금은 주주가치 재고가 상장사에게는 중요한 그런 핵심 또 가치가 됐습니다.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테슬라라는 회사가 그런 전기 자동차를 하는데 적자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흑자가 나고 업력이 100년인 거의 다 되는 그런 내연기관 자동차 회사 보담도 시가총액이 높은 결국 시가총액이 주주가치이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얘기되고 있는 ESG 경영 그러니까 환경이라든지 그다음에 주주가치 극대화를 위해서 그런 어떤 거버넌스, 저희 자체적으로 투명한 가치 경영을 추구하는 그런 쪽에 중점을 두고 경영을 해나갈 얘기입니다. 사명 SNC가 상장 이후 발빠른 행보를 벌이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성장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 강국 대한민국에 딱 맞는 그런 특별한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으로 보여지는데요. 이재 기자 혹시 마무리로 조금 더 전할 사항 있을까요? 이곳이 보시다시피 토종 센서 전문 기업인데요. 사실 해외 유명 기업 쪽으로 납품을 많이 합니다. 그만큼 해외 위중이 높고 앞으로는 내수도 조금 더 강화할 경영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시가총액을 올리는 게 주주가치를 제고하는 길이라고 대표께서 직접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또 친환경종이 주력이다 보니까 전기차 이런 쪽 쪽에 맞추면 그런 니즈를 확보할 가능성도 높고요. 어쨌든 코스닥 세뇌기주로서 앞으로의 성장성 이쪽에 염두를 두시면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는 게 옳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네, 오늘 현장 이슈까지 두 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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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